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ㅲㄲ 오케이 프로보컨 너무 좋다 공존하 풀어볼까 거의 김태경 겁니다 김태경 노당왕 노당왕 저거 서플이에요? 아니면 벙커에요? 서플이요 어어 벙커네 저사람이 말하는대로 반대로만 생각하자 저사람이 말하는대로 반대로만 생각하자 어우씨 하아 진짜 벙커였네 개같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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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아 하하하하하하 제가 뭐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거같은데 흐흐흐이 흐흐흐흐흐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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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셋이쪽으로 두라고 아 일군 한마리 뺐네요 아 근데 병틀아니야? 안 뺐네 ㅅㅂ 저렇게 하는 건 안 뺐다는 말 요쪽으로 뺐다 이제 오늘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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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다음에 또 뵌다고 했는데 또 왔네요. 어 갈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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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반갑습니다 드라곤치코 리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온다고 했잖아요 왜 방어를 안하십니까 아까전에 온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또 왔죠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잡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라 안녕하세요 또 뵀네요 강 rein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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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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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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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첫방 싸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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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오... 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저기 한 번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긴 기우다씨 500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이 2000개 받는 거고 나는 그럼 몇 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3시간 하고 야채 받는데 내가 뭐 소새끼도 아니고 3시간 하고 내가 별풍선을 안 받고 왜 야채를 받냐고요 내가 뭐 당근 내가 토끼예요 당근 먹기에 예? 아니 3시간 동안 왜 난 별풍선을 안 받고 왜 당근을 먹냐고요 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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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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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먹으라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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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또 마이무 형님께서 아우 또 마이무 형님 99개 중계방에서 99개 감사합니다 모바오로 오십시오 왜 거기 계십니까 마이무 형님 99개 감사하구요 아우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우 우리 철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철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방슬이 기분 좋아요 방슬이 기분 좋아요 방슬이 기분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이 생 당근을 다 어떻게 먹습니까 형님들 떨버서 못무여 떨버서 못무여 못무여 이거 반으로 먹으면 또 진짜 많이 먹는거예요 떨버서 못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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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너무 좋네요 먹는거예요 너무 좋은데 예전까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 기가 보다 아저씨 아저씨 gesagt 아저씨 はじめ 응 우엣 우엣 아, 손이 너무 안 좋다. 나이 몰일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당근 한 개를 갑자기 먹으면 속이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토했습니다 진짜로 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냥 좀 먹으면 좋겠어요 쩝쩝쩝 쩝쩝 너무 King 이 정도는 인형입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밑에 거도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진짜로 보세요 아 이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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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인정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이거 봐봐 음 이거는 진짜로 뿌리다 뿌리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을 안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기 누구야 김현이 형님께 또 100% 감사합니다 왁 왁 왁 왁 왁 왁 왁 또 김현이 형님께 또 100% 감사드리고요 음 음 음 철드라니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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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당근을 갑자기 하나를 우작우작 씹어 먹는데 당연히 맛이 없지 당연히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맛있다고요? 그래요? 진짜로? 왜 그렇지? 그래? 그래? 아 또 승짱님께서 우리 또 승짱님 또 뵙고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승짱님 또 뵙고기 감사드리고요 뭐야 이사람 여보세요? 거기가 야채 불안개인가요? 예?